그 분은 찬 팔자가 우리 같은 이런 신의 팔자예요. 그렇다고 제자를 가서 우리처럼 이런 거를 할 뿐 같으면 제자를 만들죠. 내 성격도 좋고 마음도 여리고 인정도 많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고 진짜 이렇게 겉만 보면 자격 좁게는 딱 되지. 근데 이제 이거를 할 팔자는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났을 때 보니까 인간사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거야.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친구들 간의 문제라든가 이웃지 간의 문제라든가 참 뭐랄까 이 가족사라든가 정신적으로 막 엄청 정신 사나워. 그냥 정신 사납다고 보면 돼.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걔 때문에 정신이 사나워서 뭐 진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물이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정신 사나운 그런 여자분이었어요. 그 동네는 지역이 뭐 어느 지역은 뭐 그 동네 가면 이 동네는 뭐가 어떻다. 저 동네는 뭐가 어떻다. 왜 동네마다 특기가 다 하나씩 있잖아.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. 근데 그 동네는 여자들이 다 바람기가 있어. 그 동네는 여자들이 남편을 두고도 다 애인을 만난다든가 애인을 사귄다든가 뭐 춤을 배워갖고 춤을 추러 다닌다든가 막 2인 3인 몰려다니면서 남자들하고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뭐를 먹고 막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그래도 말 잘하고 힘 있고 그래도 뭐가 파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못을 해도 그게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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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왜 마음 여리고 순진하고 착하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뒤로 처지잖아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에 나한테 온 거야. 와서 진짜 그 양반 상담을 들어보니까 나이는 이제 50도 안 된 여자가 참 그동안에 인생사 우여곡절이 참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안 그러면은 그 동네가 뭐 무슨 뭐 이렇게 시내도 아니고 시골이야. 시골이니까 뭐 누구네 집에 뭐 어떻다 저떴자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젓가락이 몇 개다 다 알 정도예요. 그러니까는 같이 먹고 놀고 같이 즐겼는데 얘만 하나 왕따를 시킨 거야. 얘만 하나 왕따를 시켜가지고 얘한테 모든 거를 다 이제 잘못된 거를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. 다 뒤집어 씌우고 지들은 싹 빠져나가고 얘만 코너에다 몰아놓고 얘만 병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 잘못하면 너네 신랑한테 다 얘기를 해서 너 진짜 너네 가정 파탄 시킨다. 이혼 시킨다. 지들끼리 같이 먹고 놀면서 얘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여자 이제 바람도 잡아놓고 이제 신랑하고의 합의도 잘 시켜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신의 팔자 눌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누구 가정보다도 진짜 잘하고 잘 살아요. 신랑한테도 잘하고 이제 자손들도 다 키워서 딸도 시집 보내고 사위도 보고 진짜 이 내 팔자 타고난 팔자는 땅 속에 들어가도 무덤 속에 들어가도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신의 팔자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의 업보를 벗지 않으면은 인간 세상 살면서 고력이 많아요. 내 거 주고 빤 맞고 어? 내 거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분이 그런 형국이었어. 근데 그때 이제 어찌 됐던 집안에 부는 바람도 잠재워놓고 또 그분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걷어주고 또 친구들하고의 화해도 잘 시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런 거는 잘한다 이런 거는 잘못한다 그동안에 이제 막 동서남북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거를 진짜 내 동생처럼 잘 다독거려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알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지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잘 이웃하고도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서워갖고 그래서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 보필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있어요. 한 가정이 파탄날 뻔 했었어. 친구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가정이 파탄날 건데 그때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비방술로 일러줘갖고 장군님 원력으로 비방술로 일러줘갖고 그때 비방 쳐갖고 또 한 가정을 분산 안 시키고 파탄 안 시키고 저거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.